65페이지 전역 무렵 65페이지 전역 무렵 65페이지 전역 무렵 맨 끝에 두 마디, 맨 마지막 줄의 끝에 두 마디에는 보면은 솔에 타이가 붙어있죠. 그러니까 붙임줄이 붙어있으니까 한 후만 쳐가지고 끝에 마디에 있는 신은 솔은 치지 않는 겁니다. 바로 앞에 있는 마디에 솔로 쭉 연결시켜서 손가락은 치지 말고 그 소리가 계속 울리도록 놔두시면 됩니다. 65페이지였습니다.